미국의 고금리 정책 미국의 방아쇠를 당겼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때 참 문제가 또 심각했죠 그때도 방아쇠를 당긴 것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크게 방아쇠를 당긴 거지 않습니까 오늘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렸네요 미국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무려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또 주가는 폭등합니다 다음에는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뉴욕 정시는 4% 등도 폭등한 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면 그러나 다음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벌써 지금 금리 상태에서도 상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주택경계가 크게 내려앉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청약계약 단지 통체로 포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미계약이 작년에 2배 이릅니다 더 넓겠죠 수도권 아파트 청약 지장이 크게 얼어붙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로 증가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도 모집 가구 전체가 미계약되는 일이 있었다 어떻든 간에 참 이 금리 때문에 앞으로 홍력을 많이 치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참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게 겁난데 빛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적인 성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법을 붕괴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본 세대하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크게 차이가 나고 고금리의 악몽을 한번 정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않은 세대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금리 상태가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을 달려가게 되면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할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던 분들이나 빚 부담이 좀 큰 분들이 굉장히 크게 고통을 당하겠네요 어쨌든 해결책이 없습니다만 금리 인상 소식은 아주 큰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